안녕하세요. 이 차량은 2019년 6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선타페 TM, 2떡영, 터보, 가솔린, 4륜,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5,000km, 판매금액은 2,960만원. 우선 제조사 보증기간이 일반 부품은 3년에 6만원, 엔진 미션은 5년에 10만원이에요. 이 차량은 내년 6월까지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다 AS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엔진 미션에 한해서는 아직 3년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없이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9년 6월 18일 출고 2020년식 오토미션 주행거리는 35,048km, 단순 수리 없음, 사고 없음,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루유 없고, 냉각선수 없고, 미션도 멀쩡하고요. 중속조인트 양호하고, 디퍼렌셜 기어 양호하고, 다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성능상태 점검 기록도 상으로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면, 측면 사진, 전방 센서 장착, 후면 사진, 그리고 전면 사진, 후면 사진,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후방 센서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휠 4개, 타이어 4개 전부 다 양호하구요.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하이패스 룸블러, 내비게이션은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구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빙팩이 들어갔나보네요. 그리고 계기판상 주행거리는 35,059km, 성폼 내비게이션, 블루링크 내비게이션, 버튼 시동 스마트기, 운전석, 조선석 다 통풍 시트, 열산 시트 장착되어 있구요. 열산 핸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구요. 보시면 전자파킹, 오토홀드 기능, 주차 센서 등등의 옵션이 있구요. 운전석 보면 운전석 전동 시트, 그리고 코일매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 그리고 하이패스 룸블러, 블랙박스, 차선이탈 경보 장착되어 있구요. 4륜, 미끄럼 방지, 그리고 전동 트렁크 기능이 또 들어가 있네요. 조수석이고 조수석도 코일매트,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 코일매트 장착되어 있고, 시트 너무 깨끗하죠? 트렁크, 보시면 전동 트렁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너무 좋네요. 차가 너무 깨끗해 보이고, 다시 한번 정리시켜 드릴게요. 2019년 6월에 출고된 2020년식, 현대 산타팩 TM 2.0 터보, 휘발유 4륜 익스클루시브 등급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35,000km, 판매금액은 2,960만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꼭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